아 이래서 나르샤 나르샤 하는구만 르샤 르샤 나르샤 9429님께서 샤디랑 수찬님의 유혹 스킬은 뭐예요? 유혹 스킬이란 말 자체가 되게 재밌다 그렇죠 아직까지 뭐 성공해본 사례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냐하면 유혹을 잘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땐 유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보통 다른 분들이 먼저 수찬씨한테 이렇게 대시하고 싶어서 뭐 그런 스킬을 보였을 수는 있겠다 수찬씨가 굳이 안 해도 근데 제가 못 봤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그 유혹이라는 사실을 저는 별로 유혹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? 기회가 많았을 텐데 인기쟁이라 만약에 노래로 유혹한다면 어떤 노래를 불러주고 싶으세요 하셨는데요 노래로 유혹한다면? 약간 유혹도 여러가지 좀 방향이 있잖아요 귀엽게 유혹할지 단계별로 있지 섹시하게 유혹할지 섹시하게 유혹한다 그러면 약간 좀 또 르시아 누나 노래 어떤 거 있어요? 이러다 미쳤네가 여리여리 착하네 이런 내가 아 죄송합니다 대낮부터 손가락을 그렇게 막 이래요 제가 오그라들어가지고 이러다 미쳤네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일단 저희가요 아니 뭐 벌써 끝난 거예요? 수찬씨 벌써 끝났어요 우리?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는 아 둘 다